그래서 오늘 할 주제가 무자 다자에 관한 얘기에요 그 아직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저도 이제 명리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 관다면 관이 없는 거랑 같다 제다면 제가 없는 거랑 같다 뭐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사주를 봤을 때 식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끼가 넘치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식상이 다분한 사람인데 막상 사줄까 보면 무식상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놀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막 따지는 거지 따진다는 게 이제 뭐 샘을 하는 거죠 토닉 계산 잘하고 뭐 가격 같은 거 막 따져가지고 더 싼 거 살려고 하고 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정제가 상당히 잘 돼 있나 보다 딱 까보면 무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명리학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냥 검증을 크게 거치지도 않고 아 이게 많은 것은 없는 거랑 같고 없는 것은 많은 거랑 같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하긴 뭐 그 사람들이 어디 논문을 써가지고 검증을 받거나 이럴만한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전돼서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누구를 딱 콕 찝어서 선생님이나 스승님을 두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저런 많은 정보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거를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구별을 하고 분규를 하겠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흡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주제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요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자는 무자와 같고 무자는 다자와 같다고요? 이거 다 헛소리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 아 나는 식상이 진짜 한두 개라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무식상인데 근데 제가 오늘 방송 킨다고 해서 어 흥미롭잖아요 어 나 무식상인데 무슨 얘기 하려고 키는 거지? 뭔가 기대감과 희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좌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 정동찬이 네 말대로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 관이 많은데 관이 없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무식상인데 식상 다랑 똑같이 행동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근데 관측되는 현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론하고 완전히 배제되어 있잖아요 이론으로는 이게 무식상이면은 끼와 재능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틀에 박힌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식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관이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상이 관살을 극하거든요 그래서 관살을 극하는 식상이 없다는 것은 극을 받지 않으니까 관살이 충분히 왕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 사주는 관살이 왕한 사람처럼 되어 있으니까 뭔가 룰도 잘 지키고 준법정신도 강하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이런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식상이 많은 사람보다 더 해 이 사람이 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발견이 되냐 이거죠 기존에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식상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번에 제가 올렸던 편제와 결핍에 대한 얘기 예 그거에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저는 결핍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예요 내 사주에 없거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나 사람마다요 뭐 오행구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공부를 좀 하다보면 듣는 오행구족 오행을 다 갖추면은 좋은 사주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자기 색깔이 분명한 거를 더 좋아합니다 색깔 아니 오행 5개의 색깔을 다 섞으면은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잖아요 그냥 회색처럼 되잖아요 검은색처럼 되고 근데 사주에 빨간색밖에 없어서 빨간색으로 그냥 탁 칠하면은 남들이 봐도 쟤는 빨간색이네 라고 확 눈에 띄죠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낫다고 보는 경우고요 그리고 8자밖에 안 되는데 사주가 이게 8자가 아니라 10자 12자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8자 안에 오행을 다 넣는다? 어느 것 하나 강세 왕략이 뚜렷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설프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한 것들끼리 생하고 극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럴 확률이 높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과연 좋으냐 이겁니다 결핍이란 무엇이냐 결핍이란 무엇이냐 결핍을 얘기하자면은 결핍의 1순위가 뭐겠어요 결핍의 1순위는 사주의 다형연이 없는 오행이 결핍의 1순위예요 없는 오행 근데 없어서 오히려 다행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사주의 수가 많고 금이 없는데 금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 많은 수가 기신적인 역할을 할 텐데 분명히 거기에 금이 가세가 되면은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다 결핍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없는 오행을 필요로 해야 결핍으로 작용을 해요 다시 돌아와서 수가 많은 경우를 보자면 수가 강한데 수우랑 목이 없어요 사주의 이를테면 그러면은 당연히 목이 들어오는 걸 바라겠죠 본능적으로 왜냐하면은 목이 들어와야지 그 많은 수 에너지의 물길이 형성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생설이 되는 조건에서 부족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런 겁니다 사주에 예를 들어서 목이 있어요 아니 화가 있어요 화가 화가 있는데 이 화는 본능적으로 목 생활을 바라죠 왜냐하면 화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가스불을 켜도 이게 가스가 없으면은 불이 금방 꺼지죠 혹은 캠프파이어를 갔는데 나무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이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꺼지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인가 보다 이러고 잘 준비를 하고 그 막 달아올랐던 열기도 막 숙으로 늘고 이러죠 그냥 화의 본능 같은 거예요 목을 끌어들이는 것은 근데 사주에 목이 너무 약한 거예요 화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목 생활가 막 잘 안 돼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내 사주에서는 목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핍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결핍은 첫 번째는 없는 거에서 출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설이 약한 거 약한 것 중에서도 사주에 있으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핍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사주를 펴놓고 결핍을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결핍이 있어야 채우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가 발동을 해요 사주 꼴이 어떻든 간에 격국이니 억분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결핍이라던가 사주에 또 병되는 것들이 있어요 병, 귀신인데 뭐 귀신을 더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그게 사주 해석의 가장 첫 번째로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격이 중요한 건 옛날에 저기 양반들만 과거에 급제하고 조선시대에나 그렇게 격으로 봤던 거지 저는 요즘에는 격국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오히려 길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될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부모들이 공부시키고 제일 안정적인 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하고 이게 약간 짜여진 매뉴얼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격국에 대한 해석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격국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사주 하나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 이게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네 고양이 사진을 아 실수를 이렇게 해버리네요 또 어 됐어요 이게 제 사주거든요 일단 잊어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식빵이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사진을 내가 예전에 방송할 때 썼던 거 같은데 그게 그냥 튀어나온 거 같네요 네 그 아우 얼굴 막 열나 아 이 몸살이 갑자기 열이 나네 막 자 이게 제 사주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고요 도대체 이 사주의 결핍이 뭘까 어 오행구족이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화는 뭐 볼 필요도 없이 강하죠 음 화는 배제할게요 토도 뭐 화생토까지 되어있으니까 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화토는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화토가 강하면 약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수가 절대적으로 약해질 거예요 수가 왜냐 화생토가 됐기 때문에 토가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화가 강한데도 그 생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토가 강한데 토가 강하니까 당연히 토가 극한은 수가 약하겠죠 그래서 수는 약한데 보면은 금생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수가 약하지 그래 생각보다 약하지 않구나 금생수를 받으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가 그리고 토가 일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간에서 상당히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토국수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 배제를 할게요 그러면은 금하고 목을 보자고요 금은 금은 화극금이 너무 강합니다 양쪽에서 극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금을 도와주지 않아요 사주에서 아 금이 상당히 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약해요 목도 약하잖아요 목 목이 강해지는 조건에서 일단 씨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수생목이 이렇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을목은 수생목을 할 때 수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찔끔찔끔 끌어서 갑니다 이게 만약에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었으면은 그 간목은 임수를 끌어내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힘이 달라요 을목과 간목은 수생목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을목은 약해요 금하고 목이 제일 약해요 이사주에서는 자 근데 지금 대운이 어디로 갔죠? 금은으로 갔네요 어 그러면은 금이 일단 강해졌네요 거기에 플러스 금은 목까지 일어났네요 아 이사주는 상관이 제일 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주의 결핍은 상관이에요 어 퉁쳐서 식상이 약하다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뭐를 좋아한다? 식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결핍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그 결핍된 에너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요 그 에너지를 자 식상이 결핍됐기 때문에 식상 티가 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자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 물론 끼와 재주도 있지만은 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순발력입니다 관인상생 식상의 반대는 인성이잖아요 관인상생은요 순발력이 떨어져요 왜?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냥 뭔가 일이 터지면은 그 일이 터진 거에 대한 매뉴얼을 찾아 봅니다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는 것이 인성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중요합니다 인성들은 자동차가 고장났잖아요 그러면은 매뉴얼 보면서 증상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고치는 수리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인성의 스타일 식상은 자동차가 고장나잖아요 대본에 알아요 이거 어디가 고장난 것 같네 여기 고치면 되겠네 순발력이 남다르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뭔가 힘든 일에 맞닥뜨릴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식상이 부족하니까 그런 순발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당연히 순발력이란 건 말하는 순발력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저는 많잖아요 노래 장르로 치자면은 식상의 장르는 거의 랩과 비슷하면 힙합, 랩 이런 것들이 다 식상의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상은 항상 앞을 봐요 그리고 실천, 행동파입니다 행동파 식상이 발달할수록 몸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인성이 상당히 강한 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신대원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좀 겁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생겼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 지르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기 전에 아 이게 맞는 걸까?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인성운이 들어오니까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식상 중심이에요 사주가 아 너무 멋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고, 지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되게 막 남자답고 과감해 보이고 여자여도 존경을 해요 제가 식상이 많은 여자면은 그러니까 사주에 식상이 결핍인 사람들이요? 당연히 식상이 발달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연예계 쪽도 대부분 식상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연예계는 춤, 노래 이런 것들로 나와서 막 끼와 재주를 드러내잖아요 연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한 자유 영혼이에요 식상이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내 맘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성이 많고 식상이 약할수록 식상을 선호하고요 식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 영혼을 좋아합니다 여행 훌쩍 떠나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워하고 그래서 저는 식상이 결핍이니까 식상이 잘 발달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 포장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인성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말의 특징은 다 예전에 써먹었던 것을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인성이에요 한 번 써먹은 것을 조금만 살짝살짝 바꿔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A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와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는 A라는 똑같은 말을 못하겠으니까 A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신선함을 느껴요 플러스 1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마셔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똑같은 커피이고 똑같은 원두인데 거기에 조금 시럽 하나만 넣어도 맛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또 질릴만 하면 또 다른 시럽 넣고 이번엔 프리마 같은 거 넣고 우유도 넣고 그럴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처음엔 A였는데 나중에 A 플러스 막 3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상관이 약하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순발력은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을 살짝 변형시키는 순발력 그 정도는 있는데 결국에는 식상이 약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새로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공부할 때 인성이 잘 발달한 민감하신 분들은 저를 보면 딱 알아요 정동찬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말이 똑같네 말만 살짝 바꿔서 하네 이런 걸 바로 눈치챌 겁니다 결핍이 되면은 좋아함 플러스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그게 끝이에요 무식상이 왜 식상이 발달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막 포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은 와 이 사람 말도 참 잘하고 센스도 있고 끼도 있고 와 대단하다 근데 딱 한 3번만 더 만나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많은 개그 프로그램이 개그 코너 1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 그 코너를 보였을 때는 신선해요 처음이니까 와 어떻게 이런 개그를 하지? 너무 기발하다 근데 그게 한 10회만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죠 예측을 하니까 분명히 또 여기서 이 패턴이 나올 텐데 저는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식상을 잘 쓴 코너가 그 김병만의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가 가장 그 식상을 잘 쓴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질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소재가 떨어질 만한데 늘 새로운 예측하지 못한 소재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게 식상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순발력 새로운 거 자 그럼 이제 식상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궁합적으로 식상이 부족하면은 식상이 있는 사람하고 잘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사주의에 식상이 약하니까 식상이 있는 사람하고 잘 맞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그 애인하고 궁합 보면서 궁합 안 맞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오행까지 다 봐야 됩니다 대신에 식상이 강할수록 단점은 있어요 일관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늘 새로워서 좋긴 한데 안정성이라던가 일관성은 상당히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자고요 만약에 사주에 제가 약한 거예요 이제 제 사주는 이제 여기서 내려도 될 것 같네요 사주에 만약에 제가 제가 공망이래 제가 결핍이에요 제가 부실해 사주에 그래서 만약에 식상이 강한데 제가 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사주에 식상이 막 3개씩 있어요 근데 쟤는 딱 하나야 심지어 그 하나가 뭐 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지에 짱 박혀 있거나 막 연지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일관하고 최대한 먼 곳에서 막 외롭게 있어요 제가 자 식상이 강한데 제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 식상이라는 건 행동하는 힘이에요 저지르는 힘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성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로 생각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막 늑장 부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식상은 검토도 안 해보고 어 이거 해야겠다 하고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면서 저지르는 게 식상이에요 정신 차리면 막 차 계약하고 있다고요 식상이 강한데 제가 약하면은 카푸어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식상이 많은데 제가 약하다는 건 식상이라는 행동력은 강한데 행동에 의한 결과를 만드는 힘은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소리예요 식상이 강한데 제도 강한 사람은 10만큼 노동을 해서 10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약할수록 10만큼 움직이고 3만큼밖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재라는 거는 식상에 대한 결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돈이 또 재잖아요 돈 사실은 우리가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돈이에요 특히 식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식상은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를 만들기 위한 노동력 1 같은 겁니다 제가 약할수록 뭐예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아니 계산이 잘 되면 효율적으로 하죠 근데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비효율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뭐 골프를 배운다던가 피아노를 배운다던가 뭔가 이렇게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뭔가를 배울 때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게 일단 자세부터 교정해주고요 내가 뭐 쓰는 힘의 방향이라던가 어디는 힘을 빼고 어디는 힘을 주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계산된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이 크다는 거죠 제가 약하면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고요 제가 갈수록 그런 걸 극대화 시킨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쟤는 효율성과도 연관이 있어요 효율성 계산 그러면 제가 약한 사람들은 뭐를 포장하겠어요 자기가 계산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발달하면 쟤는 또 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발달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어느 분야에 관해서는 특히 뭐 정치라던가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라던가 경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 발달한 사람들은 뭐 어디 아파트가 집값이 올랐다더라 뭐 이런 소리들 있죠 그럼 뭐 경제가 돌아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코스피가 또 한 1500, 1400 이렇게 내려갔던데 그런 거에 막 귀가 트여 있어요 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제가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기가 막 아는 것처럼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제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잘하냐면 거래 같은 걸 잘한단 말이에요 집을 보러 가요 집을 보러 가서 이렇게 그 물어보죠 여기 전입신고는 되는 곳이냐 물은 수압은 세냐 뭐 이런 것들을 막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만약에 무죄인 사람이거나 제가 약한 사람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거에 반한다는 소리예요 샘 잘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일반 상식 이런 걸 많이 할수록 그런 걸 좀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죠 그걸 포장합니다 그리고 카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약하니까 돈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식상이 강하면은 생각 없이 저지른다고 했죠 제가 약하니까 그냥 저질러요 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부나 뭐 이런 것도 효율 떨어지는 이자 비싼 거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거나 뭐 결핍이 된 사람은 제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달할수록요 결과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힘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상당히 분석적이고요 단점은 그거예요 제가 발달할수록 어차피 결과를 알아버리니까 안해버려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강하면 심지어 저처럼 식상도 약하고 인성이 강한 제극인이 강한 사주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다 계산을 하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그러는 겁니다 식상이 강하면 그래도 자기가 해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성이 강하면 하지도 않아 놓고 책 읽어놓고 책에서 본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떠들어요 저도 그런 기질이 살짝 있어요 인성이 강한 운이고 제도 강하고 식상은 약하니까 마치 책을 읽고 책에서 얻은 간접 경험을 내가 한 경험인 것처럼 막 포장하는 거죠 제극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 같은 겁니다 단점이자 딜레마 돈 욕심은 재다가 만나요 무재가 만나요 무재가 훨씬 많고요 재다는 억울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재다는 욕심이 아니라 억울해합니다 재다는 내 건데 저거 막 내 건데 남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내가 재가 많을수록 일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해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관이라는 극에 의해서 내가 극하는 것 또는 극을 받는 거에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식상으로 설기당해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신약도 신약이나 신왕이나 이게 다 강해지는 거라던가 약해지는 방법이 다 다른데 많은 명리학사들이 퉁쳐서 신약 신왕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해지니까 뭐가 안되냐면은 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를 돈이 있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내 돈인 것처럼 근데 내가 소유 못하니까 억울해하고 재다가 막 재가 많고 재가 다 하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더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요 그거를 내가 그걸 해서 돈 벌 생각은 못해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 아 저거 내가 했으면 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옆에서 친구가 비트코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다니까 어 솔깃하죠 근데 어 솔깃해서 이제 해볼까 하다가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돈을 벌었어 억울해해요 아 저거 내 돈인데 나도 저렇게 되는 건데 혹은 친구가 하라고 해서 같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버는 것처럼 막 되다가 망해요 못 팔고 쭉 막 물려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재다의 숙명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재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재까지는 했잖아요 식상하고 재 자 그러면은 관이 관이 결핍이 된 사람이 있어요 관이 결핍이 되면 그럼 뭐겠어요 관이라는 것은 모양이에요 모양 재복 같은 거고요 갖춰진 모습이 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함 같은 겁니다 명함 남들이 나를 쳐다볼 때 모양이 나야돼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제가 막 끄재재하고 막 머리도 부산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났어요 뭐 미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처음에 그 사람 모습으로 판단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면서 속으로는 판단을 해요 아 이 사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고급 외제차 매장을 가면요 무시당한 사람들의 일대기가 그 일화가 있어요 보면은 막 양복 입고 가면은 막 이렇게 해주고 끄재재하게 입고 가면 무시하고 막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이라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명함을 주는데 이 명함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무슨 무슨 사장 이렇게 되어있는 걸 주면 그 사람 바로 기립하고 이렇게 할걸요 그게 관이에요 그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요 총을 이렇게 들고 총도 그냥 왜 하필 이렇게 들고 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허리에 딱 걸쳐서 이렇게 들고 서야 돼요 두 시간을 한 시간 반에 두 시간을 그렇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차가 이제 한 대 들어와요 그 레토나라고 해서 간부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냥 뭐 간부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경례 한번 하고 무슨 용무로 오셨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속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용무라고 소속이 어디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원스타 내지 막 대령 뭐 투스타는 자기 관용차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몸에 힘 들어가면서 각을 딱 잡아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관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주에 관이 부족하다 관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포장해요 결핍되어 있으니까 모양을 포장한다는 소리예요 모양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딱 티가 나요 명암에 막 테두리 금 테두리 같은 거 막 둘러요 아니면 명암 재질을 막 비싼 거를 써요 관이 부실할수록 그런 거를 막 해요 집에 놀러 가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상장들 막 벽에다가 도배해놔요 트로피 이상한 거랑 막 그리고 연예인이랑 사진 찍은 거 막 전시해놓고 관이 부실할수록 그런 관적인 거를 막 드러내려고 해요 보이는 모습에 엄청나게 치중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도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차를 사요 소나타나 뭐 이런 차는 잘 안 사겠죠 무조건 뭐 그랜저 이상 외제차 이상 요즘으로 치자면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이런 것만 사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관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당연히 관이 잘 발달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관이 강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관이 부실할수록 그런 행동을 합니다 결핍이요 컴플렉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부족하니까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관이 충족이 되면 신경을 안 쓰나요? 충족이 되는 운에서는 기회다 하고 더 채우려고 하죠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면 그 음식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도 나중에 먹지 이럴 수 있는데 운에서 잠깐 들어와서 운식이 왔어요 허겁지겁 먹죠 무관인데 관이 결핍에서 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관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핍이 잠깐 충족이 되고 신기류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충족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자기는 충족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와 드디어 드디어 내가 이게 됐구나 라고 근데 그 운 끝나면 바로 다시 결핍으로 빠져요 그냥 무관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없는 것이 극하는 에너지가 강해져요 관이 없으면 비겁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비겁이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왕 하려면 관이 없어야 돼요 제대로 신왕 하려면 자 그러면 인성이 약한 경우는 어떨까요 인성 인성은 뭐예요 채우는 거잖아요 지혜가 아니라요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지혜도 물려받을 수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머릿속에 정보를 저장하는 힘이 인성이거든요 그리고 관을 수용하는 태도가 인성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인성이 결핍이거나 없다 그러면 인성을 추구하겠죠 내가 인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인 척 분명히 눈이 좋아요 근데 안경 도수없는 안경을 쓴다니까요 왜 지적으로 보이려고 당연히 누굴 좋아해요 지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예의도 엄청 발라요 왜 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성이라니까요 웃어른을 웃어른 대우하는 게 인성이에요 예의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잘 발달하면은 어른들이 좋아해요 아이일 때부터 사람들이 막 와 넌 너무 착하다 대단하다 어른들이 막 좋아합니다 이쁘다 그게 이제 인성이거든요 무인성이 이제 그런 거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인성이 예를 들어서 뭐 발달한 사람 발달한 사람하고 재성이 발달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만남을 가졌어요 첫 만남을 미팅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인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당을 가겠어요 막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관을 막 끌어야 되니까 가요 재성이 발달한 사람 또 거기 또 가거든요 그래서 어마 너무 괜찮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일 때 이 두 사람이 틀어진단 말이죠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가격표 보고 이렇게 틀어져요 재성 입장에서는 그 막 한 끼 몇 십만 원 이런 거 용납을 못 하거든요 이 비싼 거 어떻게 먹어 인성들은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은 그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인성이 많으면 재성이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성이 많으면은 극하는 게 이제 식상이고 인성을 극하는 게 재성이에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십성이 극하거나 해당 십성을 극하거나 그 두 개가 이제 결핍이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은 식상이 결핍이 되거나 재성이 결핍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다 결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극하는 게 결핍이 된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나를 극하는 게 왜 결핍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예요 일간이 많은 재를 극하면은 일간이 약해진다는 말은 그럼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극하는데 내가 약해져요 오히려 이제 좀 이해되세요 내가 뭔가를 극해도 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재성 결핍이 일어나는 거고요 재성이 결핍이 되니까 재성이 발달한 사람을 좋아하겠죠 인성이 많은 사람은 왜냐하면은 인성들은 계산 수싸움을 못하거든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재성이랑 같이 이렇게 가서 밥을 한 끼 먹으면은 처음에는 뭐 제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서로 결핍된 게 충족이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궁합이 잘 맞는 줄 알아요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그 음식점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계산할 때 재성 입장에서는 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은 집안 거덜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핍이 된 거를 추구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쫓아가고 이런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서 그런 게 이제 잘 맞아서 오래 갈 수 있는데 결혼은 다른 얘기에요 결혼할 때 결정적으로 결국에 그 결핍된 걸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엔 인연이 안 된다는 소리에요 무식상이 아무리 식상이 많은 척 해봤자 식상이 많은 쪽으로 인연이 안 된다고요 내가 그게 이제 식상이 많은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에요 이거 좀 약간 말을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결핍 얘기를 다 했는데 한계를 안 했어요 한계 한계는 뭐냐면 일간의 결핍입니다 일간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자 일간이 결핍일 수 있어요 저처럼 저는 일간도 살짝 물론 지금은 인성운이라서 이제 결핍이 어느 정도 채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간이 신약해서 그 일간 자체가 결핍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척하고 신왕인 것처럼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막 자기가 깡이 좋은 척 자신감 넘치는 척 용감한 척 이런 척들을 해요 포장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가다가 막 이렇게 어깨 한 번 부딪히면은 막 승질내죠 마! 이러면서 그렇게 딱 이렇게 센 척을 하는 게 이제 신약이에요 막 목소리도 크고요 막 자기가 싸우면 다 이길 것처럼 막 허세랑 허세는 다 부리는 게 신약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비겁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약했다는 거는 지지의 나를 지지 그 일간을 도와줄 비겁이 하나도 없는 게 이제 신약이니까 비겁이 막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포장은 그렇게 하는데 신약은 신약 결구화적으로는 신약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허세 그러니까 결국에 부풀리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부풀리기 그래서 많은 예시로 드는 게 보고 보고 보면은 보고가 그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과시하잖아요 센 척하고 막 사실 자기 가시랑 독 때문에 그거 싫어서 그러는 건데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자기 센 척하잖아요 사자들도 처음에 기선제약할 때 털 이렇게 막 커야지 막 기선제약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게 이제 신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풀리려고 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신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센 사람 나타나면 바로 꼬랑지 내려요 막 니 한 판 뜰까? 이러고 딱 이렇게 가다가 한 대 맞으면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신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신약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가 일간이 강하다면은 맞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같이 때려요 막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그런 척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저는 어 물론 이제 이제는 신강해지는 운으로 갔지만은 그래도 신약이에요 빅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빅업들이 중중해요 사주에 너무 멋있어요 막 힘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주를 다 까봤는데 빅업에 식상 쓰는 사람이야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자세히 보면은 나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막 만나는 친구들도 제가 그 대인관계가 정리가 많이 됐어요 나이 서른 넘어가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뭐 남녀 상관없이 다 30 넘으면 정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 보면 다 빅업에 식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막상 와서 보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 막 이렇게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도 다 그래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수록 서로 좋아하게 되고 지속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빅업이 없으면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빅업은 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그게 빅업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빅업이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빅업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빅업이 강한 사람은요 정말로 친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등 돌려 버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못 일어서요 사람한테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게 빅업이 잘 발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같이 빅업이 별로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크게 상처받고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뭐를 볼 줄 알아야겠어요 궁합을 봐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궁합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결핍된 에너지로 결혼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결핍된 에너지로 저는 연애랑 결혼을 완전 따로 봐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걸 볼 때 근데 이제는 궁합이 뭔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제가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궁합은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본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궁합이 좋은 사람을 정말 열 커플 중에서 한 커플 볼까 말까 해요 결국엔 다 맞춰가면서 살고 있어요 결혼하지 마 결혼 늦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다 궁합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진짜 잘 맞으면 결혼 꼭 하라고 하지 근데 저는 주변에서 결혼 꼭 하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니 자유야 니가 선택하는 거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야 결혼 진짜 좋은 거니까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궁합이 좋은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운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 오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오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오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를 요즘에 이제 뭘로 보려고 하냐면은 저는 격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요즘에 격국으로 해석을 해야겠다 저도 이제 뭐 아직 발전하는 도주니까 자꾸 바뀌어요 보는 방법이 근데 격국으로 해석을 하면은 생각보다 꽤 높은 확률로 뭔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결핍을 볼 때요 10석만 보지 마세요 제 거를 얘기 둘까요 자 저는 결핍이 목이라고 했어요 목 아 저기 상관 그러면 상관이 목이니까 당연히 사주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에너지로 연결돼요 상대방 사주에 목이 있으면 돼요 목이 잘 발달한 수색목이 잘 돼 있는 여기서 가장 안 되는 게 수색목이란 말이에요 이 사주에서 요 사주에서 얘가 수색목이 안 돼요 지금 잘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샤워할 때도 물 틀면은 수색목이라고 치면은 막 머리 감아야 되는데 물이 나오다 단수되는 거예요 그게 을목의 수색목이에요 단수 돼요 단수 물이 나오다가 말아요 그게 을목의 수색목이에요 심지어 임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 사주에 만약에 수색목이 잘 돼 있으면은 다행히 이제 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수색목이 그렇게 끝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못 헤어나와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부족한 오행의 에너지가 잘 돼 있잖아요 못 헤어져요 이거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못 헤어지는 이유가요 오행적인 궁합은 상당히 중요한 게 그냥 정신적인 궁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속궁합까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정리했는데 나중에 막 술 마시고 전화와서 다시 만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 막 못 헤어지는 커플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오행궁합까지 연결돼 있는 경우는 못 헤어져요 제대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잘 안 됩니다 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혹은 내 사주는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처 입으라고 막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속궁합 얘기하니까 또 이제 막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속궁합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속궁합 문제가 아니라 그게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내가 속궁합이 잘 맞잖아요 같이 살면 살수록 건강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신천지 같은 느낌인데 아 진짜예요 저는 이거 지금은 이론으로 밖에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데이터 뽑아서 증명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자마자 갑자기 건강해졌다거나 만나자마자 뭔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몸에 살도 묻고 얼굴도 갑자기 밝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전혀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았는데 누구를 만나는 애 따라서 확 달라져요 그게 저는 오행적인 에너지의 흐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속궁합은 오행으로 보면 되고요 아 이런 내용은 깊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오늘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무자는 다자와 같다 다자는 무자와 같다 라는 거를 사실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켠 거고 자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결핍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결핍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포장을 한다 가면을 쓴다 그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 사주의 그런 게 잘 발달하면 좋아하는 에너지로 연결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사주랑 다 대입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들이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나한테 결핍된 에너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어 오늘 그 사주적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물론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수가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목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화가 없을 땐 어떻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이 없으면은 부족하니까 나무를 키우라 그러고 화가 부족하니까 뭐 화 관련된 직업 요리사 같은 걸 하라 그런다거나 불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금이 부족하면 악세사리 하라 그러죠? 수가 없으면 어항 놓으라 그래요 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육침대 사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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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명리를 한다는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비판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기를 보충할 거면은 제가 목이 부족하는 사람인데 여기 숲 됐어요 숲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벌레도 살았을 거야 여기 그렇게 나무만 키운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부족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몰라요 목이 부족할 때 뭐 해야 되는지 화가 부족할 때 뭐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는 좀 얘기할 때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면으로 비판하면서 그 오행적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준비할 거고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인 거 같고 몸살이 이제 한 2-3일만 더 자고 나면 몸살이 다 고쳐질 거 같아요 지금도 약간 아프다기보다는 머리가 살짝 띵한 정도라서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 라이브 방송은 제가 어... 카페와 블로그에만 업로드를 하고요 그... 유튜브에는 편집을 해서 그 전에 했던 영상도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라이브 시간대 늦지 않으면 다음 주에 할 거 같은데 다음 라이브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